자 강력한 끌림의 법칙 강민웅 선생님입니다. 15.15 실전프리법 캐스트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이제 수능이 가까이 왔어요. 이제 파이널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8월 9월달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보는 스킬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뽑지 못하고 아쉽게도 수능에서 등급을 자신의 평균 등급도 획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뿐 아니라 그 시간의 압박 물리원이라는 것은 시간이 남지 않잖아요. 그쵸? 1등급 엔트리까지는 안 남습니다. 1등급 엔트리가 넘어가면 즉 극상위권 있지 않습니까? 1등급 안에서도 상위권 상위 1%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시간이 남습니다. 예를 들면 조교들 지금 조교 활동하는 학생들 중에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수능 보고 난 후에 1등급 맞은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극상위권이었던 학생들은 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2017학년도 수능을 기준으로만 봐도 조교 중에 한 명은 10분 정도가 남았답니다. 1등급은 당연히 획득을 했고요. 다만 그 녀석은 두 개 틀렸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은 정말 짧게 문제를 풀었어요. 또 한 명도 5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 녀석은 다 맞았어요. 최상위권 학생들은 시간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물류원이. 그러나 1등급 엔트리. 1등급이 겨우 나오거나 가끔씩 1등급 나오거나 나오긴 나오는데 불안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죠. 1등급 엔트리 라고 표현할게요. 1등급 엔트리까지 그 이하는 시간이 안 남습니다. 한 문제가 안 풀리거나 두 문제가 안 풀리거나 세 문제가 안 풀리거나 안 풀려서 그거 잡고 있다가 시간이 종료가 되죠.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간 분배를 정확하게 하고 시간의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후반부를 마무리 짓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는 풀이법이 바로 15.15 실전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시간 분배에 대한 거 그리고 실수를 줄이는 법에 대한 거 이렇게 1편과 2편으로 되어 있어요. 묶어서 진행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좀 짧게 짧게 해서 여러분이 좀 보기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시간 분배법. 두 번째는 실수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건 뭐 다른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수년간 10년 이상 저도 테스트를 하면서 1년에 제가 테스트를 거의 50회 정도 테스트를 하는 것 같은데요. 물리원과 물리토를 합쳐서 항상 학생들의 입장에서 저도 30분을 정해놓고 구경수 시험을 보진 않지만 30분을 정해놓고 계속 시험을 봐서 내가 몇 점을 맞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 철학 중에 하나예요. 학생들과 똑같이 시험을 늘 보아야 한다. 제가 만든 문제는 좀 힘들겠지만 그거 이외의 것들은 저도 항상 풀이를 해봅니다. 그런 풀이를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 스스로 채득이 된 방법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에요. 어떤 강사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려주는 방법이고 일부 학생들은 제가 말한 것과 대단히 유사하게 시험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 1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일 거예요. 이 캐스트를 보는 학생들 중에 물리원을 계속 1등을 맡고 있는 학생들은 어쩌면 이 풀이법이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풀고 있는 방법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스스로가 채득한 것인데 그런 것들을 친구들에게 알려주지 않잖아요. 알려주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뭐 남들도 그렇게 푸는 줄 압니다.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많아요. 바로 그 비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자, 일단 물리원 수능 문항은 최근 1등급 컷은 43에서 44로 거의 밸런스가 딱 맞고 있죠. 그렇죠? 예, 상위권 학생들도 1등급 안에서도 만점자가 있고 하나 틀리는 사람이 있고 두 개 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수는 대부분 최상위권 학생들은 잘 안 하기 때문에 그 한 문제, 두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실력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꾸준히 갈고 닦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간 분배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시간의 압박을 탈출해야 되고요. 우리는 난이도가 높을 때 평소에 받던 등급을 획득하셔야 됩니다. 맞죠? 일부 학생들은 난이도가 높아질 때 등급이 떨어진 학생이 있는데 가장 안 좋아요. 수능은 약간 어려운 듯이 느껴지거든요. 물리원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난이도가 높을 때 여러분의 등급을 획득하셔야 되겠고 이 15, 15 실전풀이법은 15분 정도, 중반 정도가 되었을 때 이 시험의 난이도를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중간에 판단할 수 있다는 건 대단히 큰 장점이에요. 시험이 다 끝난 다음에 아, 이번 시험은 어려웠구나. 이거 말고 중반쯤, 한 15분쯤 맞는데 아, 이번 시험은 어렵구나. 이번 시험은 쉽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큰 어디벤티지죠. 문제가 쉽다라고 느끼고 문제를 푸는 것과 어,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은 또 다르기 때문에 또한 이 풀이법은 중반의 난이도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15분 이후에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개요. 기본적으로는 30분을 15분과 15분으로 구조화해서 푸는 겁니다. 딱 반 나눠서 푸는 거예요. 30분 동안 우리가 문제를, 20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15분, 15분 나눠서 15분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무언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걸 말씀드릴게요. 자, 초반 15분. 제가 판단컨대 여러분들의 등급은 초반 15분 정도면 대부분 등급이 정해집니다. 후반부는 초반 15분을 잘 보냈냐, 못 보냈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초반 15분에 결정이 된다. 그럼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15분이 될 때까지 20분까지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 15분에 어떻게 20분까지 푸냐. 그게 아니고요. 15분 동안 20번까지 내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빠르게 찾아서 푸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물리원은 말이야. 문제 길이가 대단히 짧으면 일단 쉬워요. 그런데 문제 길이가 길어도 쉬운 게 있고 짧아도 어려운 게 있거든요. 맞죠? 물론 대부분 길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간 정도 되는 거 있잖아. 짧진 않고 그냥 평범한 길이니까 내가 읽는단 말이야. 읽다 보니까 이 문제가 대단히 어려운 것 같아. 그렇지만 풀었어. 풀었는데 기역, 니은, 디귿이 나왔는데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아, 기역 풀다 보니까 이게 대단히 어렵구나. 니은 안 풀려. 디귿 안 풀려. 안 풀리니까 다시 앞으로 가서 문제 읽고 또 다시 풀려고 하는데 안 풀려. 아, 이 문제 어려운 거구나. 패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다 읽어보고 풀려고 노력하다가 이게 어려운지 쉬운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어려운 것들을 실루엣만 보고 빨리 판단을 해서 초반 15분에 빨리 패스를 하는 거예요. 그 실루엣을 알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생겼으면 얘가 어려운 게 확실하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뛰어넘어가서 1, 2등급 정도, 1등급 엔트리나 2등급 정도 수준 학생들이 15분까지 15문제를 푸는 방식이에요. 5개를 빨리 패스하시면 돼요. 물론 맨 뒤에 있는 18, 19, 20번은 일반적으로 패스를 하게 돼요. 그럼 거의 확정적으로 어려운 것들 뒤에 세 문제를 물류원은 박아놓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세 문제 이외에 앞부분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나한테 어려운 문제들을 빨리 넘어가. 넘어가는가.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15분까지 1분의 평균 하나 정도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빨리 풀어나가고 괜히 잡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패스를 하는 방법이 되겠어. 알겠죠? 물론 1등급이라면 15개지만 2등급은 15개가 좀 안 될 거예요. 3등급은 한 13, 12 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 패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패스하는 방법은 5가지를 제가 선정을 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수년간 확인을 해서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거 5개를 뽑은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연습할 때 한 5회, 6회 정도는 파이널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이 5가지를 숙지한 후에 시험을 보면 되지만 나중에는 체득된 방식으로 굳이 뭐 이거는 웅샘이 얘기한 3번에 해당하는구나 이거는 4번에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알겠죠? 자, 첫 번째 문제를 딱 봤을 때 8줄이 넘는 문제가 있어요. 8줄 이상, 8줄 일반적으로 20문항 중에 물리원에 8줄 넘는 게 실험 과정 빼놓고 한 3개 정도 됩니다. 실험 과정 빼놓고 한 3개 아니면 뭐 2개 실험 과정까지 하게 되면 실험 과정일 때 8줄을 기본적으로 넘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넘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시험지가 반단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커다란 시험지인데 커다란 시험지가 이렇게 반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반 나눠져가지고 이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실험 과정 문제는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뭐 8줄이 아니라 막 열 몇, 18줄 막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상당히 길어요. 그렇죠? 8줄 이상이 되는 문제하고 실험 문제를 그냥 패스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굳이 뭐 세지 않아도 대략 물론 처음엔 좀 세봐. 처음 연습할 때는 이 정도가 8줄이구나. 알겠죠? 8줄 넘어가는 문제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빨리 패스를 하는 겁니다. 8줄 넘는 문제는 조건이 일단 많아서 그래. 조건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 조건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어려운 게 확실한 거예요. 실험 과정 문제도 1분이 넘게 걸려요. 왜? 1번, 2번, 3번, 4번, 5번 실험을 했어. 그 다음에 3번의 결과, 4번의 결과, 5번의 결과. 이렇게 병렬 형태로 여러분들이 계속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읽는 것만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 것들을 초반 15분에 잡고 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실험 과정 문제 몇 문제 나와요, 요즘에? 물리원의 실험 과정 문제는 원래 한 문제 정도가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두 문제 정도가 평균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문제 정도는 초반 15분에 풀지 말란 말이야. 물론 실험 과정 문제의 난이도는 비교적 낮습니다. 해석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인지상정, 난이도는 좀 낮은 편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분명히 1분 안에는 풀기가 힘들기 때문에 15분 이후로 미룬다. 알겠습니까? 예, 첫 번째 거예요. 두 번째, 상황이 3개 이상인 게 있어. 이런 거 있죠. 이제 가나다, 가, 나, 다 또는 라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에서 역학적인 의료조 모던 쓰고 나에서 쓰고 다에서 써가지고 3개를 가지고 통합하는 뭐 이런 형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황들이 가나다, 다 3가지를 넘어가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그런 것들은 초반에 잡고 있지 않는다. 다만 가나다인데 하드디스크, 플래시 메모리, CD 이런 단순한 지식형은 풀면 돼. 단순 지식형은 그냥 풀어야 돼. 그런 거 말고 사고를 좀 해야 되는 가나다 또는 가나다라 가나다라는 이제 표 안에 가로채우기 가나다라 이렇게 합성자기장에서 많이 나오죠? 그렇죠? 1번과 2번 도선의 도선의 자기장 전류를 막 변화시키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의 실험을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초반, 15분에 풀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건 딱 눈으로 보면 보여요. 알겠습니까? 야, 다음은 과학기사의 일부이다. 가는 어쩌고 저쩌고 나는 이런 지식형 가로채우기엔 그냥 푼다. 알겠죠? 예. 기본 입자는 가와 랩톤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가, 쿼크와 랩톤이 빵꾸 뚫어놓은 거 이런 거 그냥 푸세요. 그런 거 말고 약간 생각을 해야 되는 가나다라 가나다 문제 이런 것들은 빨리 패스한다. 상황이 3개 이상 세 번째, 재독해해야 되는 문항 바로 문제를 다시 읽어야 되는 문항이에요. 초반, 15분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렇게 읽다 오면요. 읽다 오면 어, 읽다 오면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잘 모르겠어. 그럼 너희들 뭐 하죠? 문제를 읽다가 뭐야, 무슨 소리야? 그럼 다시 읽는단 말이죠. 앞으로 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반, 15분에는 여러분이 시간이 좀 쫓긴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다시 읽어봤자 대부분 급한 마음에 읽기 때문에 또 다시 읽어야 돼요. 잘 안 들어옵니다. 그거 바로 넘어갑니다. 초반, 15분에는 절대로 문제를 다시 읽지 않습니다. 제발 좀 그것 좀 지켜줘. 그건 내 풀이법을 여러분이 쓰지 않더라도 초반, 15분까지는 문제 다시 읽을 거면 그냥 패스해. 다음에 풀어. 알겠죠? 다시 읽으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시간 관념을 망각하게 돼요. 30분 동안 20문제예요. 우리 숨가쁘게 풀어야 돼. 그런데 시간 관념을 여러분이 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알겠죠? 다시 읽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대부분 다시 읽어야 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형태 낯선 형태 또는 결국 풀어봐야 네가 틀릴 문제예요. 알았어? 그런 문제들이 잘 안 읽혀요. 그런 것 좀 초반, 15분에 읽지 좀 마. 한 번 읽고 안 되면 바로 패스. 패스할 때는 가능하면 좀 크게 표시를 해주세요. 저처럼 제가 항상 연습할 때 이렇게 커다랗게 표시를 해서 나중에 다시 풀러 왔을 때 이걸 풀면 되는구나 이걸 풀면 되는구나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알겠죠? 크게 박스를 하면서 박스를 크게 하면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해법이 생각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 있어요. 그런 거 있죠? 역학적 에너지 보전수구 역학적 에너지 보전을 써가지고 둘의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것 같아.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해법은 충분히 생각이 나지만 풀이가 좀 오래 걸려. 또는 물체를 위로 이렇게 놀이기구 같은 거 이렇게 쐈을 때 여기서는 일과 에너지를 쓰고 여기는 역학적 에너지 보전을 쓰고 그다음에 시간을 줬으니까 VT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렇죠? 역학적 에너지 보전, 1에너지 정리 VT 그래프 세 개를 다 그린다 그래봐. 이게 1분 안에 풀 수 있어요? 못 풀죠. 그렇죠? 근데 딱 보니까 그렇게 푸는 것 같아요. 세 가지로 그런 건 해법이 생각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문제 그거 패스해. 알겠죠? 패스합니다. 이것 때문에 등급에 따라서 이 두 개 다시 읽어야 되는 문제 등급에 따라서 패스하는 문항수가 달라지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겠죠. 1등급인 애들은 다시 읽을 문제가 별로 없을 수 있고 해법이 생각나지만 시간이 별로 안 걸린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등급에 따른 패스 문항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질 때 어떻게 푸는지도 알려줄 거야. 자, 풀다가 막힌 문항이 있어요. 풀다가 막힌 문항 이런 거 있잖아. 아, 그래. 기억 맞아 니은 틀려 아, 디귿을 모르겠어! 그럼 디귿을 모르겠으면 여러분 무슨 짓을 하냐면요. 문제를 다시 읽어요. 기억 맞고 디귿을 모르겠... 다시 읽어. 이러지 말라니까. 아, 다시 읽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펜을 두 가지 갖고 있죠. 그렇죠? 샤프하고 컴쌈 하나 더 있죠. 수정펜 수정펜으로 밑줄을 글 수 없으니까 컴퓨터 사인펜으로 기역과 니은 있잖아요. 기역 들어간 거랑 니은 안 들어간 거 이거 있잖아. 아, 이런 것들을 몇 개쯤 지워버린 다음에 디귿만 컴퓨터 사인펜으로 밑줄을 긋고 바로 패스하세요. 알겠죠? 예, 초반에 풀다가 막힌 거잖아. 이때 다시 읽어야 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초반 15분에 다시 읽는 거 아니야. 여기 그러는 거 아니야. 알겠죠? 예. 막혔다. 패스 다음.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어. 아, 기역 맞고 니은 맞고 니은 맞고 디귿은 찔렸어. 답이 없어. 답이 없어.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딱 했는데 왜 기역, 니은이 없니?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그럴 때 다시 풀려면 다 다시 풀어요. 기역도 다시 풀 거 아닙니까? 넘어가. 그렇죠? 선생님 너무 많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니들이 1등급이 아니라서 그래. 자,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1등급이 아니면 많이 넘어가요. 알겠죠? 1등급인 애들은 이런 게 별로 없어. 그냥 풀 거라고 만만하게 생각한 문제들은 정확하게 풀고 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겠죠. 이것 때문에 마찬가지로 패스하는 문항수가 달라집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다섯 가지야. 풀다가 막힌 문제까지. 그래서 초반에 처음에 연습할 땐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에 실전문의교사 같은 거 여러분이 시간 딱 30분 정해놓고 풀기 전에 한 번 쭉 읽어봐. 이걸. 적어놓은 걸 딱 읽은 다음에 이걸 패스하자. 그 다음에 이제 풀고 그 다음에 또 읽어보고 나중에 또 풀고 이렇게 한 다섯 번 정도는 읽고 푸셔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엔 좀 자연스럽게 이런 거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넘어갈 걸 잘 넘어가니까. 자, 이렇게 넘어갔을 경우에 이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는데 평소에 1등급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한 4, 5문제 정도가 남아요. 남는 문항이. 자, 15분이 되면요. 패스를 했지. 계속 시계 보면서 하면 안 되고요. 빨리 이렇게 하면서 딱 가보면 대략 15분이나 15분이 좀 안 남았을 수 있어요. 조금 더 안 남게 해야 돼. 15분이 좀 안 되게 해야 돼. 15분을 초과하기엔 안 돼. 알겠죠? 15분 이내. 15분이 안 되는 건 괜찮은데 15분을 넘어서는 건 안 돼. 그럼 조금 더 많이 빠르게 좀 더 많이 패스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연습하시면 돼요. 자, 바로 이 15분이 되잖아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제 풀리법의 핵심은 15분이 되었을 때 문항수를 세야 돼요. 이거는 문항수를 꼭 개수를 세. 몇 개가 남았는가. 남은 문항수 좀 세줘. 내 방법 안 써도 되니까 사실 뭐 항상 1등급 나온 사람들은 내 방법을 보고 여러분들이 푸는 방식과 잘 두 개를 병합해서 여러분들의 풀리법을 만들면 돼. 아니면 뭐야 나랑 비슷하네. 그럼 안 해도 돼. 알겠죠? 계속 1등급 맞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방법이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학생들 대부분의 학생들은 내 풀리법을 안 써도 15분 되면 제발 문항수 좀 세. 남은 개 수준. 그러니까 초반 15분과 후반 15분을 좀 계획하여 풀어야 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푸니까 여러분들이 15분만 넘어가도 그냥 막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알겠죠? 항상 문항수를 센다. 그러면 제 풀리법을 쓰게 되면 1등급은 4, 5개가 남을 거고 평균 난이도일 때 지금까지 2등급은 5, 6개 정도가 남을 거예요. 3등급은 7, 8개가 남습니다. 4등급은 한 반종 남아. 9개 정도. 야, 4등급 미만은 이 풀리법 연습할 필요 없어. 그냥 가서 공부해.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개념 공부하고 기출문제 풀고 실전 삼백 풀고 이렇게 실전 문제 풀이하고 이렇게 실력을 좀 올리셔야 돼요. 4등급은 나오셔야 돼요. 알겠죠? 이게 4등급 상위권 정도 말이 좀 웃기네요. 4등급 상위권 4등급 4등급 상위권 정도부터 사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혹시 4등급 도체 안 되는 경우에는 들어는 놓으시되 나중에 연습하셔도 돼요. 알겠지? 지금은 크게 의미가 없어. 자, 이 정도 남는단 말이야. 이럴 때 자, 문항수를 3점 3점 등급을 막론하고 지금부터 중요해. 등급을 막론하고 모든 학생들은 남은 15분 동안 5개만 풀겠다라고 설계를 합니다. 알겠죠? 몇 개? 문항수를 센 후에 남은 시간 동안 몇 개를 푼다고 5개만 풀면 돼요. 1등급은 4, 5개 남잖아. 다 풀면 돼. 2등급 6개 남았다. 하나를 버린다고 생각하세요. 하나 버리고 일반적으로 20번이나 19번이 좀 어렵잖아요. 18, 19, 20번 중에 하나를 골라서 또는 그런 거에 약하지 않고 강한 사람이 있어. 1등급은 아닌데 2등급 정도 수준인데 자기는 킬러 문제를 안 틀린다. 이런 애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 애들은 18, 19, 20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튼 문제를 다시 풀어가면서 한 문제를 버릴 생각을 하면서 풀어가는 겁니다. 잘 봐. 3등급 3등급이 잘 보셔야 돼요. 3등급 8문제가 남았다. 그럼 제발 욕심 좀 부리지 마. 8개 다 풀려고 하면 3등급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8개 남잖아. 무조건 5개만 푸는 거야. 3개 버리는 거야. 그럼 일반적으로 3등급 학생들은 18, 19, 20번 버리라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3개 어려운 것들을 버리고 5개만 풀려고 하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1등급은 지금 봐라. 1등급이 지금 8, 5개가 남는다고 했을 때 평소에 실력이 3등급이 확실해. 8개 남았어. 얘가 말이야. 3등급인 8개 남은 이 녀석이 말이야 15년 됐을 때 3개를 버리고 5개를 풀려고 하면 되게 편안하게 풀 수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킬러 문제 3개를 거의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교적 편안하게 5개 정도는 풀 수 있지 않을까? 5개를 풀어 그럼. 풀 수 있어야 하는. 그럼 약간 시간이 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한 문제를 더 보는 방법을 취해야지 3등급이야. 이번 시험에 나는 1등급을 맞고 싶은 거야. 누군 1등급을 맞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실력에는 1등급이 나오는 건 정말 희박한 확률이다. 3등급이었더니 갑자기 시험 딱 보니까 1등급이 나오는 확률은 높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있긴 있을 수 있지만 매우 희박하죠? 3등급인 학생이 이렇게 풀려고 한다고. 얘처럼 5개 남아가지고 5개만 풀면 되는 아이들처럼 8개를 다 풀려고 하는 거야. 다 풀면 1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8개를 다 풀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푼 애랑 그냥 5개만 풀겠다라고 한 애는요. 분명히 후반부 문제를 푸는 심리적인 느낌이 다르게 돼 있어요. 그냥 3개 버리고 5개를 천천히 풀면서 실수 없이 다 풀면 3등급은 당연히 획득하는 거고 정말 운이 좋을 때 3개만 딱 틀렸다. 그럼 2등급이에요. 맞죠? 자기가 푼 거 다 맞고 3개만 틀렸다. 전체 20개 중에 3개 틀리면 현재와 같은 물리원 난이도에서는 확정적으로 몇 등급이죠? 2등급이죠. 3개 틀리면 2등급이야 지금. 2개 틀리면 1등급이고 2개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걸 노려야지 무슨 8개 남았는데 다 풀겠다! 1등급처럼 망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 있어야 돼. 그걸 여러분들이 잘 못한단 말이야. 평소에 여러분들이 실력이 향상되는 거지 시험보다 향상되진 않아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실전 기간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해 정도는 모의고사를 풀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럼 내 등급을 계속 확인하란 말이야. 아, 난 3등급이구나. 그럼 시험 보러 가서는 3등급 맞고 온다. 라는 마인드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평소에 3등급을 3등급 맞고 오면 되는 거야. 거기서 왜 1등급을 맞으려고 합니까? 1등급, 2등급은 운이 좋으면 맞게 되는 거지. 그럴 때 제발 좀 욕심을 부리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15분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개수를 꼭 세야 되고 등급에 관계없이 등급에 관계없이 5개만 푼다라고 설계를 하게 되면 시간의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아니면 좀 덜 느끼고 안 느낄 수는 없을 거야. 덜 느끼면서 풀어나갈 수 있다.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5개만 푼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갈 때 어떤 것부터 먼저 푸는가 자 8개가 남았다 합시다. 8개가 남았어. 그럼 나는 이 중에 몇 개만 풀면 되는 거야? 5개만 풀면 돼. 5개 알겠죠? 풀어나갈 때 이제 다시 가겠지. 다시 갔을 때 최우선적으로는 얘부터 풀어. 해법이 생각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 문제고 어차피 풀어야 되는 문제야. 두 번째 실험 과정 문제를 먼저 풉니다. 실험 과정은 5개만 풀면 되겠다라고 약간 좀 시간이 남았을 때 잘 읽혀요. 알겠죠? 그리고 결국은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를 우선적으로 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쭉 풀면 돼요. 알겠습니까? 순서대로 쭉 풀면서 특히 강조드릴 게 있어. 이거 이거. 재독해야 할 문제. 다시 읽어야 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읽어야 해서 쭉 문제를 보다 보니까 앞에서 다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읽다 보니 다시 읽어야 돼서 패스를 하고 넘어갔던 문제가 있단 말이야. 얘를 다시 왔어. 다시 와서 다시 읽었다. 읽었는데도 또 다시 읽어야 되잖아. 그럼 얘를 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절대로 세 번 읽으면 안 돼요. 모든 문제는 두 번. 물론 마지막에 남은 한 문제는 여러 번 읽어도 되는데 그게 아니다. 뒤에 지금 문제가 남아있잖아. 지금 15문이잖아. 남아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이걸 두 번째 읽었는데 안 됐어. 그건 틀릴 문제야. 거의 확정적일 수 있어. 그러니까 세 번은 세 번 읽는 건 절대로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제풀이법의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예요. 문제를 다시 읽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알겠죠? 두 번이나 다시 읽어줬잖아. 두 번째 읽었잖아. 안 돼. 모르겠어. 다시 읽어야 돼. 버려. 이런 식으로 버려나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아주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나갈 때 풀었다. 시원했을 때 그럼 지우시면 돼요. 제가 하는 방식이에요. 지운다. 알겠지? 풀었다. 그래야지 이제 다시 모르겠어. 그럼 그냥 패스하잖아. 얘는 이제 나중에 시간이 남았을 때 다시 와서 풀어. 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패스하고 다시 푼 것들은 패스하고 다시 푼 것들은 이렇게 풀었다라는 체크를 하고 쭉쭉 가는 거예요. 시간이 마지막에 좀 남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야 되니까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재독해해야 될 문제 이런 것들은 두 번까지는 읽지만 세 번까지는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 마지막에 이제 한 5분 정도 남겨두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킹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시간이 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야. 정리하게 되면 이제 15분 이후에는 패스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해법을 알고 있는 문제랑 실험 과정 문제를 우선적으로 풀고 재풀이 재독해해야 되는 문제들은 또 읽었는데도 안 되면 바로 패스하고 나머지는 쭉쭉 풀어나가면서 아, 이거 못 푼다. 풀 수 있으면 풀고 못 푼다 그러면 과감하게 포기하면서 넘어갑니다. 알겠습니까? 15분 이후에 몇 문제 푼다? 5개 5개를 다 풀고 시간이 남으면 하나, 두 개만 욕심을 내시면 돼요. 두 개까지는 힘들 거야. 하나 정도만 더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편안하게 마무리를 줄 수 있을 것이고 자, 최종 5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 매우 중요한데요. 최종 5분에 물론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죠. 마킹을 하는 시간이 뭐 3분 전일 수도 있고 2분 전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5분 이내에 마킹을 하게 되죠. 알겠죠? 예. 자, 마킹은 항상 후반에 몰아서 하시고 병렬 형태로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확실해. 풀었어. 확실하면 여러분들이 까만색으로 이렇게 컴스로 이렇게 마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뭐 확실하지 않으면 빈 공간 남겨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마지막에 몰아하세요.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아닌 사람들도 이렇게 연습해. 실제로 마킹하는 데 시간 걸리는 시간은 1분이 채 안 됩니다. 한번 해봐. 근데 그때 뭘 해줘야 되냐면요. 반드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기억, 니은, 디귿 중에 기억, 디귿이 답이다. 그럼 이제 4번 같은데 기억, 디귿이 있었다. 그럼 기억, 디귿이 답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3번 기억, 니은에 체크가 되어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가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 손 들어간 있긴 있습니다. 아주 희박한 확률로 있어. 이런 실수 안 하는 애가 있어. 거의 다 한 번은 했어. 그렇죠? 그것도 종종 합니다. 근데 이게 아주 자주 난이에요. 자, 이런 실수는 말이야 고쳐지지 않습니다. 고쳐지지가 않아. 왜냐하면 이게 자주 하는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바보 아니야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기 전에 여러분의 집중도가 다음 문제로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다음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니까. 이거는 고쳐지지 않고요.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마킹할 때 이거를 꼭 같이 확인 이게 틀렸구나 이렇게. 알겠습니까? 예, 이렇게 확인을 하는 방법을 꼭 쓰세요. 그래서 내가 마킹을 마지막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려면 쭉 하면서 보고 마킹. 이거 제대로 했는데 기억, 디귿이 제대로 맞나? 이거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할 때는. 근데 병렬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까맣게 한 것도 잘못이란 걸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막 지우고 이래야 되잖아. 그러지 않기 바랍니다. 선생님 전 이런 기억이 있어요. 기억, 디귿인 줄 알았는데 기억, 니은이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맞았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운이 좋았던 거야. 알겠죠? 운이 좋았던 것이니까 그런 확률도 높지 않고요. 알겠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잊어버리시고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제대로 푼 것을 정확히 마킹하는 건 마지막에 확인을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옘. 자, 기본적으로 푸는 건 이렇게 푸는 거야. 다만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부 학생들이 이걸 연습할 때 처음에 처음 하다 보니까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 응! 워악! 패스하면 넘어갔어. 그래서 20번 패스! 하고 딱 10개를 왔더니 10분이 지났어. 그쵸? 10분이 지날 수가 있어요. 자, 그거 아직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해법이 생각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너무 많이 생각을 했어. 그런 문제로 너무 많이 판단을 한 거예요. 자, 괜찮아. 처음엔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자주 연습해도 가끔 그런 일이 벌어져.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알겠죠? 문제의 실루엣들이 어려워 보이는 형태로 나오는 시험들이 있어요. 자,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요. 자, 15분이 남았죠. 15분이 날때가. 문제 절대로 세면 안 돼. 문제 세는 건 항상 15분이 됐을 때 세는 거예요. 15분이 되었을 때 내가 몇 문제를 남았는지 평소에 그걸 최대 항상 익혀놓는 게 좋아. 아, 나는 평소에 7문제가 남는구나. 7문제가 남는구나. 일반적인 평범한 난이도에서. 그러다가 이제 시험에 딱 가서 수능장에 딱 들어갔는데 15분이 됐어. 셋은 7개야. 아, 평소랑 똑같아. 시험의 중간에 난이도 판단한다니까 아, 평소에 내가 7개 남던 시험이랑 똑같구나. 이게 되게 여러분한테는 심리적 안정을 줄 거예요. 알겠죠? 그럼 두 개를 똑같이 버리면 내가 평소 등을 확, 획득할 수 있겠구나.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10분이 되었을 때 절대로 문제를 세지 않습니다. 항상 문제 세는 건 15분. 됐습니까? 15분 정도에 문제를 세는데 그럼 그 전에 그럼 5분이 남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기다려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5분을.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5분 동안 만만한 문제를 너무 많이 패스했잖아요. 너무 많이 패스했기 때문에 만만한 문제를 풀면서 풀었으면 삼각형. 이건 나중에 평가를 하기 위해 평소에 여러분들이 실전모의고사를 연습할 때 많이 이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아, 이거는 내가 15분이 되기 전에 전에 다시 풀게 된 거구나. 아, 이번 시험은 몇 개나 그랬으니까 아, 그렇다면 조금 더 풀어야 되는구나. 15분에.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쓰세요. 알겠죠? 예, 이건 연습할 때 초반에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항상 15분까지 풀 수 있는 쉬운 것들을 풀어나가고 15분이 됐을 때 문제를 세고 이후엔 5개를 푼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15분이 되었을 때 아직까지 15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15분이 안 됐을 경우에는 기다리면서 문제를 풀고 15분 됐을 때 문제를 센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시험을 보는 방법이 바로 15-15 실전 풀이법이에요. 여기에다가 사실 그 실수를 줄이는 방법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연습을 한다면 대단히 여러분들이 등급이 많이 올라가는 학생들이 있을 거야. 알겠죠? 물론 다음 두 번째 풀이법에서 2강에서 제가 시간 분배가 아닌 실수를 줄이는 법을 얘기하겠지만 이런 방법을 썼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런 방법을 썼을 때 평소에 3등급이던 학생들이 1등급으로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3등급인 학생들이 1등급으로 올라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게 평소에 여러분들이 너무 시간에 압박감을 많이 느끼면서 실력은 있으나 시험 보는 스킬이 없어가지고 시험 보는 스킬이 없어서 등급을 획득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런 학생들이 이런 방법으로 효과가 조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다면 첫 번째 시간 분배법은 여기서 마치고 두 번째 시간 바로 실수를 줄이는 방법까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여기서 끝나고 시간이 없으면 다음에 봐도 되는데 가능하면 2강 두 번째 실수를 줄이는 방법까지 같이 듣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마치고 실수 줄이는 방법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